아이전미! 사와디카! 성라오! 아이가 마라카! 지금까지 아이전뉴습라! 퍽퍽까! 랩홀카! 아이전미! 힝퍽퍽까! 사와디카! 성라오! 아이가 마라카! 동화! 아이가 이낙카! 그럼 지금까지 아이전뉴습라! 퍽퍽까! 사와디카! 히퍽퍽까! 아이전미! 사와디카! 아이가 마라카! 아이전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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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와디카! 아이가 마라카! 사와디카! 사와디카! 오늘 새콘서트도 오늘 마칠 수 있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 우리 아이전미! 앞으로도 열심히 할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! 태국 또 만나요! 안녕! 일단은 마음속적으로 마음속적으로 마음은 가까이 있어요! 안녕! 발송 대박이다! 그쵸? 여러분 태국 공정도 끝내고 왔습니다! 여러분 안녕! 안녕! 우리 은변이 둘이 나와서 둘 셋! 아이전미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! 아이전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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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영어를 못해서 오늘 왓썩 타일랜드만 한 5번 왓썩! 맞아요! 아이전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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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잠깐 어디에 가지야돼? 아이전미! 아이전미! 하나 둘 셋! 랍랍춤쭉쭉! 근데 저희가 다음에 또 이줘잖아요! 지금까지 아이전미! 아이전미! 고고고고고! 고고고고고! 고고고고고고! 고고고고고고고고! 민지 코코 없어 나코야 인생이란 이런거야 애교 애교 왜 나코만 그렇게 왜요 태국 애교 있잖아 태국 애교 태국 애교 난낙축축 아 맞아요 남편 가세요 남편 가세요 안녕하세요 태국입니다 옆에 시끄러운 사람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늘은 우리 뭐해요 여기는 어디에요? 마지막 K콘이에요 태국이에요 태국 K콘 오늘 옷 역시 태국의 땡무가 특별실이잖아요 땡무 오늘 처음으로 저희 해바라기 무대를 하잖아요 맞아요 사객국어로 굿나잇사 굿나잇 오야스미 잘자 밤비칸 쌀국수 핫탈 그리고 이거 모자 있잖아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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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사실 음식을 가리는게 없는 편인데 그대에서도 특히 베트남 요리를 너무 좋아해서 쌀국수 팟타이 저도 팟타이 좋아해요 저도 평소에 쌀국수를 많이 먹어서 현지에서 먹으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요 제가 히짱한테 팟타이 입문시켜줬거든요 그때 조금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사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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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어 には 2.1일 barn사 저희 아이유 감사합니다.